안오빠 왔다. 얼른 와, 오마이버스. 오셨어요, 아주머니? 오, 안스타. 형님 오셨어요. 생일 축하드려요. 아버지. 야, 나이스 타이밍, 안스타. 일로 와, 앉아.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어. 네, 앉으세요, 형님. 응, 앉아야지. 여기요, 아주머니. 한동안 너 집에 안 돌았다면서?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밥은 바깥에서 먹어도 잠은 집에 와서 자야 한단게. 야, 이제 우리가 얼굴 보기도 힘든 대스타가 된거죠? 응? 아, 그 시기에 이제 저기 그 케이크에 불도 꺼버리고 있은게 먹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른 먹자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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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하셔야죠. 그래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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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, 이 불국이 제가 한 거예요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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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 나와 있어. 들어가요, 아빠. 응? 언니 잘 가? 언니 자고 가면 좋은데. 운전 조심하고. 또 와. 조심히 가세요, 아가씨. 다음에는 꼭 자고 갈게요. 안스타, 안녕. 응. 가자. 저 좀 보시죠. 두 분.